은우는 죽었어. 여긴 네가 시대가 아니야. 들어가자. 은우야. 은우야. 따라가봐요. 울잖아. 니 은우야. 니 은수. 니 은우야. 난 그러니까. 몇년 전에 당신 모르게 몇 번 만났었어. 아니. 나한테 설명 안 했는데. 간절하고 절박해 보였어.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연우랑 식사자리 마련해줬었고. 그리고 그 후에는. 연우 친 아빠 맞잖아. 당신 동생 은우 씨 남편이었고. 미안해. 사과하지 마. 당신은 그저.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. 좀 걷고 싶어. 어디로 가게 해. 연우한테 가야지. 내가 있을 것으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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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